자 이 전투 끝나고 추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니아나 숫자가 안될시 여러분 빠이빠이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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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승리뿐 승리하라 이야 잘 싸운다 가자 반장 정해반은 언제 들어오는가 오케이 정해반 투입 반장 반장 야야야야야 전마들 뭐야 와 죽은사람봐 아 저 폐주병행이네 싹 다 때려잡아 반장 와 말이다 1번마 1번마 킵니다 어택 넥 뭘로 때리는거야 좌파들 으악 와 이야 현란했다 하나 둘 승리 재정비하고 다시 올라가야되네 야갈비 열 도제이 으악 으아야되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윽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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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대 전멸 두 부대 전멸 두 부대 전멸 두 부대 전멸 빼고는 없어 일찍 피해주었던게 오히려 다행이야 그래가 큰 피해 없네 얘들이 일찍 도망을 가버리니깐 웃긴게 큰 피해가 없어 좋아 진급했구만 평화롭게 우리 땅을 만든다 여기서 재보충후 소수민족을 나머지를 통일하러 가겠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소수민족들을 통일했기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우수한 갑옷이 나오네 훌륭한데 그리고 평양지방에서 뭔가 또 스펙타클한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이게 중요한겁니다 자 추천수 갱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추천수는 NARRATOR 이름 예를 들어 순서대로 todas 모두 아 잠만 지금 렉 걸린거야? 나도 추천이 안 눌러지는데 추천 렉이 있어요? 아 추천 렉이 있어? 아 그렇구만 아니야 추천 렉이 안 걸린거 같은데 아 추천 오류 있다고? 어 추천 오류떤다 내 핸드폰으로 추천이 안 돼 뭐야 이게 모바일 추천 오류 떴다구? 맞네 오류 생겼네 잠시만요 나갔다 들어갔어 인상단... !!!!!!!! encouraged 횁 Calendar 우린 рам이! 몸 핵인 읍 … 곡 소름 시 엑 2019 폭 Q. 쭛. 반말 반말... 쟤가 이거 빨리 친다고 그런거 같은데? 다가오니 없어어 추추천 이양반 반말한거 없는데 자 이 양반 반말한거 없습니다 쉿 어 저분 아니예요 그러면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그러면은 공평하게 투표는 될 거 아니야 자 방송을 계속 할 것인가 추천은 곧 드리겠습니다 방송고 자로 갑시다 자 해봅시다 해보면 되지 자 갑시다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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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그래도 크라이드를 시키고 뭔가 이건 오케이 이제부터는 달리키 그렇게 이쁘대요 예 그렇답니다 아주 조금만 운영합니다 꿀잼각 이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누르면은 운영자가 직접와서 보고 꿀잼각 꿀잼각 누른 사람을 꿀잼각 누른 사람한테 퀵퓨를 준답니다 그렇다네요 아니야 우리 저번에 며칠 전에 그거 떴잖아 그 핫이슈 동영상 갑자기 뜬금없이 뜨대 내가 신청도 안했거든 운영자가 갑자기 와갖고 그때 우리 방송국에 가면은 신기전 공격한거 있잖아요 그거 실험한 영상이 있거든 올려놨거든 그걸 갑자기 핫이슈 영상을 따고 2만명이 보대 뭐지 싶었지 나한테 연락도 안해 그냥 뜬금없이 올려놓고 끝내더라고 그리고 제목에는 일본 vs 조선 딱 적어놓더라고 운영자가 애국주의자인가 봅니다 일본 vs 조선 일본 vs 조선 딱 붙여놓더라고 그거보면서 이야 멋져요 하고 있어 인정받는것은 매우 기분좋은 일이다 그 인정을 너무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다 떼야되면 되겠지요 아 시가니지 시간이 해결해줄것입니다 여기다가 뭘 한번 놓아볼까 시장 중국 중국대용토구나 시장을 한번 놓아볼까 스파이 스파이 ulin hurting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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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기분도 커버 스파이 스파 majestic 나이 아 여기 여기를 먹어야겠구만 뭐야 여기 그거네 중국이네 여기 못먹네 빨리 중국이 다 때려 먹기 전에 갈라먹어야겠다 갈라먹어야겠어 중국이 내가 먹을 땅을 다 뺏어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그니까 여기 중간에 우리가 다 먹으면 중국이 넘어가지 못하잖아 미리 다 먹어 봐야겠다 아 그런가 아프리칼록 저 중명조 아들이 맛있는걸 먹는걸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뺏어먹읍시다 명조가 저거 먹는거 도저히 내가 못보겠고 뺏어먹어야겠어 배가 아프구만 남의 집 저 친척이 땅을 샀나 배가 아프구만 아가가 싹 다 폭파시켜버리자고 번쩍번쩍펑펑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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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의 조심이 보입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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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은 바보 가봅니다 가자 저장을 하고 저장 찹찹 돌격어택 저 마누 뭐가 이래 닉네임이 길어 olu 니키넴이 뭐가 저렇게 길어 유카이 히어로off 맵스 카이테나 god 유카이 히burger 맨투쿠마루라고? 저거 닉네임의 상태가.. 야 저거 씹 닉네임 제한한걸요? 미완물질림스티커 두개로 열 번째 서포트 조카들입니다. 역시! 와.. 안개봐.. 하나담비네? 오케이 안개에 틈타서 암살해야겠다. 하기쿠 교도현님 스티커 한개로 열 번째 서포트 조카드립니다. 아는게 틈타.. 저거 남편하다. 최고를iada.. 이거 나는 안개에깅다는 걸.. わが敵は、奴らの領主と一門に忠誠を誓う勇敢な侍どもだ。あの者どもを滅ぼすとなると、こ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